아 아니 26mm 인데 장갑 패치때문에 26mm가 된거지 그냥 사실상 25나 26이나 같아 패치되면서 1미리 올라서 그렇지 나 존나 늦은데요 나 존나 늦은데요 잘못하면 내가 죽어 어그어 예? 피탐이 좋다 탄속이 빠르다 분산도 좋고 피탐이 페르가사 내가 너를 존나 가까이서 못 도와줘 가면 내가 죽거든 존나 가까이서 놓아주면 내가 죽어 난 죽기 싫단다 저게 잘 싸우고 있나? 8T 한 번 만나게 했는데 제가 안 오네 8T 함질기 좀 때려보고 싶은데 야 대공품 붙지 말고 야 대공품 붙지 말고 어 어 어 어 어 어쩔 수 없어 헌신이 다 얇은데 헌신이 다 얇은데 에인마크 no. 워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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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대개깐 갑시다 에이 시비문 쩔 에인마크 no. 피탐 작은 거 에인마크 no. 에인마크 no. 에인마크 no. 에인마크 no. 유사스 에이 에인마크 no. 에이 장점 물어봤는데 왜 단점을 말해 그냥 뉴맥에서 성능 끌어올린 겨 따지고 보면 느린건 절대 장점이 아냐 대공 좋지 느린건 아무리 살을 덧붙여도 절대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커버를 절대 못 쳐드린건 님 스타할때 프로토스로 리버 뽑아놓고서는 그거 그냥 달리게 써? 셔틀쓰지 도바 어 존나 느려 웨스 버지니아 다이좋다 나는 마테리얼이 완료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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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무난해 콜로라도가 16인치 8문으로 하는거면 얘는 그냥 12문으로 조져버리는거 대충 얘 피탐이 너무좋아 아이고 H 누른다는게 Y도 같이 눌러버렸다 아이씨 아 나 이러면 이거 못맞추어 어 맞았네 아 이거 가까워서그래 이거 왜 어뢰가 저기서 나가냐 어? 어? 피스됐다 피스됴 피스됴 아잇 어뢰관 다 터졌어 아아아아악 최대한 우리를 위해 남겨주소 이젠 너무 상망설일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한걸요 멈추지 않는 선물을 들어봐요 떠들 것 같은 용기를 받는 경우 두루서진 저기 햇살이 나를 안겨 날아오르게 포기할 수 없는 내 맘을 난 느껴요 할 수 있죠 이 부모심에 따라왔던 펜실베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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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들었더라 갈갈이 삼형제였나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에 사는 샘